지금 여러분께서는 백령공항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자유토론회 시간을 갖기로 할 텐데요. 약 30분 조금 덜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공통질문도 제가 하겠지만 혹시 발표하신 분들 또 토론하신 분들께서 먼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먼저 조금 소화를 하고 또 공통질문을 제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발표하신 분이라든지 토론하신 분들 질문하실 것이 있으신지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입니다. 오늘 장정민, 옹진 군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장 애가 타고 속이 타고 또 발이 불어 터지게 뛰어다니고 계신 것 같아서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좀 냉정하게 우리가 왜 두 번이나 이렇게 예타 심의에서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냉정한 분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별로 전혀 타당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두 번씩이나 떨어뜨렸는데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는 나름대로 우리가 필승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혹시 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신규철 정책위원장한테 고맙습니다. 사실 좀 인구가 한 30만 명이나 한 20만 명 됐더라면 좀 뭐 이게 인천시라든가 어디 정책적으로 좀 심의 좀 될 텐데 뭐 다 합쳐도 만 명이 가까스로 넘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울릉공항에 대해서 정책 결정할 때는 또 막강한 또 그 지역에 또 영향력 계시는 분이 또 지역의 국회원이었고 또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쉽게 풀어나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령공항은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도 적고 또 여러 가지 관심에서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을 비롯해서 또 인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또 국토위원회라든가 또 기재부에 계시는 분들 또 이분들에 대한 또 권위를 또 많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재부라든가 또 실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아주시고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가 이것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했지만은 상식적으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백령도 공항 같은 경우는 제가 고향이 백령도인데요. 한 8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걸 제가 직접 보고 또 그랬던 곳입니다. 아 그 사고 천연비행장? 네 사고 사빈 천연비행장인데요. 직접 보고 또 그리고 제가 수영을 하다가 또 이렇게 모래바람이 날려가지고 또 이 물속에서 이렇게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서 그 모래를 좀 따가운 걸 피하느라고 했던 기억도 좀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고 또 그런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천연비행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군의 관계 쪽에서 이게 활주로 역할을 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3년 전에 비행장 호수 역할들이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주 관척지구에 공사를 할 때 아마 90년도 초에 아마 공사를 아마 그때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옹진근이 그때는 경기도 소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아니라 그래서 경기도 때 협의를 하면서 경기도에서 군사적인 이런 공항이라든가 이거를 만들어주겠다는 아마 각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전에 경기도... 상업 비행장이 역할을 못하면 최체 공항이 필요한 건설을 해주겠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군사적인 측면도 있고 아까 지금까지 쭉 말했던 그런 민간에 대한 부분들 또 이게 관광 또 국제적인 교류 또 여러 가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7월 중에 한번 정확하게 한번 또 우리가 좀 강력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까지 서요도 종합발전기획에 들어간 부분들인데 이게 정책의 절차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볼 때는 반드시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예타 심리 대상이 돼서 사업이 원활히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략보다도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널리 홍보하고 알리고 또 이 정치의 인천에 있는 정치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에게 또 힘을 모아서 뭐 한다 그러면 또 좋은 결과도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서로 질문하실 건 혹시 없으신 네 최선영 변호사님 그게 백령도나 그 연평도가 제가 도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형사국선을 하면 피고인들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왜 못 오셨냐. 그랬더니 제가 원래는 며칠 전에 나가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백령도에 배가 안 떴다. 두 번째도 아 제가 이번에도 나가려고 했는데 배가 안 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재판을 제가 두 번이나 연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도서지역으로 이제 나오시려고 하면 내륙으로 나오시려고 하면 며칠 전에 나오시려고 노력을 함에도 좀 어려워서 처음에는 저는 사실 의심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쪽 이제 해병대나 해군이나 이렇게 통해서 이제 지인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정말 배가 안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이나 군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도 있지만 배가 정말 결항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뭐 파랑 때문에도 있지만 안개도 많이 껴서 결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항공기가 떴을 때에는 얼마나 이게 높아질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공항 같은 경우에도 안개가 많이 끼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러면은 안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고 나서도 얼마나 이제 주민들이 이동하기가 편한지를 알아야지 약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약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박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 드리긴 했는데요. 이 육지공항 같은 경우에 이제 계기착륙시설이 설치돼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결항률이 2% 미만까지도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통계도 잡혀 있고요. 국적항공사 기준으로. 그리고 또 울릉도공항과 비교했을 때 울릉도공항은 또 계기착륙시설이 들어가긴 하지만 울릉도공항은 이 바다를 매립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안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솔개지구는 좀 내륙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에 활주로가 있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측풍이라든지 국지성 돌풍 내지는 윈드시어와 같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설령 울릉도공항까지 접근을 하더라도 착륙을 못하고 착륙 북행을 하고 돌에 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솔개지구는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보수적으로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게 결항률이 거의 5%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 정도 계기착륙시설이면 시야가 거의 100m 이내에만 확보돼도 충분히 항공기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또 첨언하실 건 없으신지 혹시? 네. 첨언보다도 사실은 우리 백령공항의 입지가 여러분도 좋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 옹진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 진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편익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안에 보면 김포공항에서 아마 백령공항까지 운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김포공항보다도 오히려 인천공항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인천시와 함께 변경 요구도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포공항보다 인천공항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제가 군수로서의 바람은 사실은 이거 지금도 이런 것들을 경제 타당성 또 비옥 편익 분석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선정해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좀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소용공항으로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입니다. 사실은 제트엔진 비행기 100인승 이상이 되는 비행기가 앉으려고 하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 2.4km에서 2.6km 정도가 확보가 되고 네. 확보가 되고 또 그리고 폭도 좀 넓어야 한다고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1.2km에 폭도 30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래야지만 이거를 좀 개인적으로 욕심은 사실은 좀 제트 큰 100인승 이상 되는 비행기가 좀 와서 좀 우리 섬에 좀 왔고 저기 뭐 이착륙하고 또 광역도 많이 오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사실은 꿈꾸는데 뭐 이런 부분도 소용공항 이 부분도 지금 제대로 안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 요구를 하기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그리고 사실은 중국 중국 또 여러 또 다른 사실은 백용도 같은 경우는 그 국가 지질공원이 지정이 됐고 작년에 또 그리고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지금 그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지정문화제도 한 8개 정도가 있고 아까 우리 승유철 정치위원장도 말씀했지만 두무진을 비롯해서 콩돌해안 뭐 천연 그 사고세 천연비행장 또 여러 가지 습곡 뭐 이게 이런 그 가치들 이런 자연의 그 천연적인 가치들이 너무나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또 이런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공항의 길이도 크고 또 최소한 100인승 훨씬 넘는 것들이 이게 맞는 게 더 쓴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여러 입지 조건내면에서도 맞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들을 듣고 보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공항은 초 만원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백령도에 공항이 있고 한다라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갔다 올 수가 있다. 물론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하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저만 해도 제 주변에서 같이 백령도 가자 대청도 가자 또는 연평도 가자 라고 했을 때 가는 건 좋은데 혹시 배가 안 뜨면 어떡하냐.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터미널에서 배가 뜰 때까지 거기 앞에서 기다리거든요. 갔어요. 갔는데 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즐기고 오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불거나 안개가 끼면 또 못 오잖아요. 그것이 부담이 돼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가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계기 착륙 시설이 있는 공항이 있다면 배 타고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긴다면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마음에 그게 유발 수요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굉장히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또 인천 시민들이 백령도라고 하는 곳도 가볼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 상황에 대해서도 또 참여해서 직접 체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경제 부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에 비해서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간 조업이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야간 조업은 물론 도시어부들 가서 TV 프로그램 찍는다고 밤에도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이 BC 계산에도 차별을 받는데 얼마나 이게 애통한 일입니까.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외에 또 질문 사항이 없으면 제가 공통 질문으로 진행을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넘게 토론에서 확인한 사항은 첫 번째로는 이제 백령 공항이 건설되는데 반대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비용 대비 편익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추정들이었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소형 공항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다른 국가 사업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 2.19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백령 공항 건설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백령도가 서해 5도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민간 항공이 자칫 잘못하면 휴전선도 넘을 수 있고 그런 비행 금지 구역이라 이게 어렵다고 돼 있는데 이걸 국방부가 협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국방부도 필요하다. 거기에 있는 백령도의 해병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군사 작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국토부나 국방부는 찬성 쪽이라고 한다면 해수부나 기재부가 반대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고 질문에 대해서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천 시민이 또 시가 지금까지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군수님 말씀 중에 이 울릉공항 같은 경우에는 힘있는 정치인들이 힘써가지고 금방 됐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없다는 겁니까? 힘있는 시장은 없고 힘있는 국회의는 없고 정치에는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지금까지 시장이나 시의 정치인들이 했던 일들이 뭐고 앞으로 뭘 고쳐야 되고 시민들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두 가지 점에 좀 집중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고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공항의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런 정치적 영역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인천 영정도에서 우리 옹중군의 신도 간에 영역겨 놓는 게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재부 또 이 중앙부처에서는 사업을 평가할 때 이런 예타에 관한 것들을 많이 강화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백령도 또 이런 대청도 소청도 옹중군 전체가 수도권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이게 출발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방이라든가 여기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제외한 그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유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예타가 면제되고 그런 상황들이라서 사실은 옹중군의 사업들에 이거에 대한 것들이 저는 예타 면제 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치적 관점에서 서로 해결하고 저희가 저도 도서적이고 적경적이라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은데 그래서 옹중군의 이런 그래도 큰 국가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예타들을 면제해서 이런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장 선거도 좀 보궐선거를 다시 한번 해야지 부산시장 선거 때문에 가독도 풀어진 것처럼 뭐가 될까요 혹시 글쎄 그것까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영종도와 옹중군의 신도관의 연육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박남준 시장께서 특별하게 그쪽의 정책 결정하는 곳에 좀 저기를 해서 이게 옹중군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아닙니까 적경적이다 그래서 아마 특별하게 그거를 선정하는 데 아마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신규철 위원장님 혹시 지금까지 해수부라든지 기재부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서 경제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고민해온 것들이 인천시민사회에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 이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합리적 이유라고 하면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 자료도 제시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과학적 자료를 다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관련 부처 해당 부처가 국토부 아닙니까? 국토부 국방부가 관련 부처인데 이런 데에서도 다 이렇게 사전 타정성 조사 다 해서 이렇게 다 나온 이 결과를 가지고 생트집을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연구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다 라고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뭐 이런 인천은 인천은 좀 덜 줘도 된다 정치학을 공부하시는 이진환 교수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정말 모르고 우리 정치자들 입장에서 정치적인 말씀 이제 군수님도 또 신규철 위원장님도 그런 것을 언급을 하셔서 도대체 그 정치적인 것이라는 게 뭐냐라고 지금 제가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맞습니다 지금 이제 군수님도 공약사항이고 시장님도 공약사항이에요 132번째인가 뭐 이런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역정치와 중앙정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정치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것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정치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활적으로 이해를 갖는다면 과연 이렇게 뭐 이렇게 두 차례씩 이렇게 막 내팽개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이제 뭐 모 의원께서는 국토위 간사도 하셔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할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도 역할을 하셨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까 여야 민정협의체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 그냥 찔끔찔끔 내가 생산내기로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여야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 인천에서 반란 일어나 너 조심해 이런 정도의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냥 계기적으로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비상적으로 우리가 힘을 뭉치자 다만 이것을 카면에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유권자인 우리 시민이 이런 정치인들을 뒤에서 압령을 좀 밀어붙였을 때 그 정치인들도 뭔가 좀 관찰대가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더 열심히 뛸 수 있겠기 때문에 시민이 주마가편에 이 채찍을 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군민들이 서명 용지를 해서 서명지를 가지고 기재부에 가셨다고 했을 텐데 어제 다녀왔습니다 네 어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재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군민들이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욕을 한다고 했을 때 기재부는 어떻게 콧방귀도 안 끼던가요? 아니면 관심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가요? 뭐 형식적인 답변이죠 그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 최선혜 변호사님 인천의 시민이시고 양심 있는 법조인으로서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인천이 차별받고 인천이 바다 옆이라고 물로 보는 건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범시민운동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인천 시민이 우리가 대우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우리도 투표로서 너네를 응증하겠다 이 정도의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가덕도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가덕도였다가 거의 연구 용역해서 거의 결정됐던 게 원래는 김해 신공항으로 가기로 다 결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많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부산시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이슈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갖겠다 특히 부산이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양당이라고 보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은 거기에 접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얻겠다 투표를 얻겠다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라는 이유로 이게 가덕도로 저는 바뀌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는 너네가 이걸 안 해주면 너네 안 뽑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면이 많지 않나 인천 시민들도 이런 가능성이 나왔을 때 범시민운동이나 다른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갖고 인천의 이익을 찾는 것을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선영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선거에서 표를 행사를 하겠다 이거 안 해주면 안 찍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인천 시민들의 의지가 필요한 건데 마침 이제 일단 올 7월 안에 타장성 묘사 통과되는 게 더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내년 3월 9일이 대선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마 군수님이나 시 차원에서도 시민단체가 인천은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 안 해주면 아무도 안 찍는다 뭐 이런 전략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선영 변호사님의 입장이신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다 내용에다 집어넣으려다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을 해서 각 당에게 각 당 후보에게 우리가 정책 협약과 사인을 받아내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사실 제가 토론 문에 쓰려다가 일단 당장 7월 달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 안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저희도 비상수단을 써야죠 그래서 범시민운동이라는 것이 인천의 백령공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무선순위 안에 이 백령공항 문제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 수십 년간 서름 속에서 살아오고 어떤 국민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우리 서해 5도 주민들 백령도 주민들의 그런 인권을 지키는 그런 문제이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지금 서해 5도라든가 백령도 이런 자원들은 인천에 굉장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다만 옹진군 백령도만의 자원이 아니에요 제주도는 관광 하나로 다 한 도시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대중국과의 관계 문제라든가 그쪽에서는 중국과 더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인천보다 인천에서 가는 것보다 중국에 오는 게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걸 활용한다면 백령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점 섬의 역할을 관광 거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에 기여하는 바도 굉장히 크다 이런 점들을 우리 시민들께서도 널리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철 위원장님의 말을 요약하자면 일단 1차 목표는 올 7월 달에 있을 결정이다 거기에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것으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힘을 집결시켜서 과시할 수 있게끔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한국교통대학교의 박성식 교수님의 발표를 아주 전문적인 보고서를 써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전문성 있고 또 인천의 밖에서 봤을 때 백령공항의 타당성, 필요성 이런 것을 우리 토론회에 오기 위해서 쓰셨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라도 인천의 백령공항의 필요성이라고 할까 타당성의 수준이 학자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좀 객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하신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사실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백령공항의 사업 타당성은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6.25 전쟁부터 지금까지 최근 몇 년까지 미군, 한국 공군기가 다 이착륙을 하면서 어떤 비행 안정성이라든지 이착륙 접근성에 대한 기존 데이터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비행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미 사전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재부를 설득하겠는가 어떤 이런 논리를 뒤집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저도 조금 거기다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기재부가 가장 염려하는 거는 계속 지방공항과 비교해서 지방공항들처럼 적자공항으로 전략하면 어떻겠느냐 과연 지금도 용기포항이 오버캐파시티인데 여기다가 또 새롭게 국가 혈세를 쏟아붓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로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기재부 입장이 그렇다면 이 백년공항을 사실 백년공항은 기재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공항공사의 14번째 공항으로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으로 보면 한국공항공사는 돈이 없어요 사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에서 벌어서 나머지 10개 공항에 쏟아붓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자공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차라리 인천국제공항공사한테 관리를 시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매년 꾸준히 1조 이상 흑자를 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700억 사업비라든지 공항의 운영 관리를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격이라든지 시사격으로 맡겨서 관리를 시킨다면 충분히 인천공항공사의 어떤 우수한 노하우라든지 관리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다면 저는 충분히 수익성 있는 공항으로 운영되고 향후 또한 어떤 대중국 가까운 일본, 동북아의 관광수요 창출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까지도 언급을 하셨는데 한 30초 정도씩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할 기회를 한 번씩 가질까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한 30초 정도씩 있으면 하시고 덧붙일 것이 없다면 생략하셔도 되고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먼저 어떻게 신규철 위원장님부터 네 아무튼 시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백령도, 옹진군, 서해 5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시민의 문제로 받아들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열심히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크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순으로 최선혜 변호사님 네 저도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관련 법령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점은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정치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역의 소외를 받는 것은 그 지역의 시민들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이런 백령도 공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군수님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백령공항과 관련해서 의제를 우리 만들어주신 우리 경인방송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그리고 오늘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우리 박성식 우리 한국교통대학교 우리 교수님에 대한 세밀한 이런 저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 또 우리 진행을 또 잘해주신 우리 이진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신규철 정책위원장 때문에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게 우리 시민단체 또 여야 간에 또 여러 가지 힘을 모아서 또 하는 부분에서 힘을 좀 많이 얻었고요 또 그리고 우리 최선임 변호사님께 이런 논리적으로 가덕도 공항과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분석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좀 힘 좀 받아서 우리 어제도 제가 그 중앙부채에 다녀왔지만은 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 우리 백령공항 개발은 단순히 인천시 지자체를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국내 소형항공운송사업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첫 도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령공항 개발은 지자체와 국가경제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재부가 백령공항 만들어서 적자공항 하나 더 만드는 거 염려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예산 아끼려면 다른 국세 국가사업들 혈서 낭비하지 않고 잘 살림을 하면 충분히 백령공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신규철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해오도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서해오도 주민들을 위해서 시기로 되어 있는 예산 안 쓰고 남은 돈으로도 써도 상관없을 것이라고 보이고 이 인천의 무서운 맛을 곧 볼 수 있으리라 보는데 조금 긴장하고 계십시오 기재부 여러분 지금까지 백령공항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회 함께 해주신 토론자 발표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